안녕하세요 루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저희 둘째 아이 생일 날세일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 축구하는 둘째 아이, 어저께는 생일 선물로 축구화 사주면서 어제는 이렇게 영상 찍고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축구 영상 올려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재미있게 보셨다면 둘째 아이 인스타그램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모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집과 뜰 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3,000, 4,000인데 좋아요가 막 70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엔드클로징 사이트 미드시즌스에 시작됐습니다. 최대 5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이전에 없었던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세일 시작되면 몇달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추가 20%로 단위코드 나오는데 그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지금도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엔드클로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현재 하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아로는 150불 하나로는 18만 5천원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슬프지 않습니다. 요런 레인자켓 구경해보시면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알파인더스트리 한국연퍼 14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플러스, 프리시핑 요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무료배송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 아버자켓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나이키 NRG 제품들도 몇만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레이 색상의 반팔 티셔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NRG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현재 12,000개로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베이프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여성 제품들도 추가되면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15%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기업과 에센셜 제품은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는게 좋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사이즈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85불에서 15%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68불정도 구입가능해서 현재 8만4천원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즈 재입고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327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그레이 색상 제품 마찬가지 세일 적용받아서 85불 구입가능하고 뉴발란스 990 제품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고 157불정도 구입가능합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반팔 티셔츠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존 키친의 제품들도 세일 적용가능합니다. 카페 키친의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신상 제품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2X라지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빅카트 스웨터라던지 다양한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가능합니다. 이솝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가능하고 향수 종류들 초특가로 구입가능합니다. 바이레도 향수라던지 딥티크 향수도 같이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샷프리미엄 아울렛 미국 명품 아울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되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금액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도 바로 뒤쪽에서 소개를 해드릴거니까 그쪽에서도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코치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15% 세일도 가능합니다. 코치 아울렛에서 직접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 통해서 구입하시면 쉽게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퍼 85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종류들도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구찌 생루랑 조금 고가의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지 폼러너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애플 현재 떠있습니다. 보시면은 40시간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디다스 앱을 통해서만 응모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프리미엄 아울렛보다 제품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요즘에 구입이 조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배송된 게 주소를 살짝살짝 변경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 뉴발란스 993 제품 사이즈 작은 사이즈 채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와이드로 하시면 265mm부터 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는 금액으로 관부가 세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호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327 다양한 인기 색상의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언다이드 색상 160불 판매되고 있고 여기는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 게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가입하신 다음에 뉴스려터 구독하시면 15% 아니코드 날라오니까 그거 적용시켜서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세일이 적용이 가능하면 12만 5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도 염색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문빔 화이트라던지 여러 색상의 제품 실물을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이 제품이 가장 이쁩니다.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문빔 화이트 색상이라던지 그레이 오크 색상이라던지 뉴발란스 327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호주 공식 홈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도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나이키 킬샷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0%나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72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남성 제품으로 사이즈 270, 275mm 사이즈 있습니다. 이런 주황색상 같은 경우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90불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7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마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에어포스원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는데 황금 사이즈 빠져있지만 맞는 분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250mm, 260mm, 280mm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인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에어포스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여러 사이트들 호주 사이트들 소개시켜드릴 건데 현재 호주 대부분의 사이트들 미드 세이전 세일 시작되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합니다. 호주 배송된 기통에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JD 스포츠에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에어포스원 특별한 세일은 되지 않지만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제품 가장 인기 많은데 아이들 제품로 출시된 제품인데 여성분들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7사이즈가 여성분들 8.5 정도 된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발 작으신 분들 250mm 정도 신는 분들 맞는 제품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에어포스원 제품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최대 5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마찬가지 호주 신발 전문 편집샵인데 뉴발란스 327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색상 제품 같은 경우는 53%나 세일되어서 7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70불이기 때문에 64,000원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색상의 제품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도 70불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뉴발란스 327 보시면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6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라티퍼스라는 호주 사이트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도 세일되는 신발 종류들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유닛글로 조금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현재 호주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고 질샌더 콜라보한 여러가지 제품들 입고 예정에 있습니다. 유닛글로는 조금 싫지만 질샌더 콜라보 일단 한국같은 경우는 제품들로면 순식간에 품절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호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호주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남성 제품들 질샌더 다양한 제품들 입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4월 28일에 입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미리 미리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여러가지 코트라던지 패딩 종류 가디건 다양한 제품들 입고 예정에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입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기타 소소한 제품들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건데 첫번째로는 토리버치 최대 70% 제품들 새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고 미국 배송댕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IP 우회 접속하셔가지고 페이팔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 한켤레 구입하시면 20% 추가 세일 두켤레 구입하시면 3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다양한 구두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동일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룰랄라 공식 홈페이지 판도라 제품들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60%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여자친구 선물용 와이프 선물용으로 구입하시면 딱 좋은 제품들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었지 가능한데 150불 이상 구입하시고 요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무료배송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타즈 미국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요 할인코드가 1개 구입하시면 10% 2개 구입하시면 15% 3개 구입하시면 20% 요렇게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시몽 테레미크 같은 경우도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머리가 손상되신 분들 샴푸 후에 살짝 말려준 다음에 손톱만큼 짜서 머리에 발라주면 정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가장 많이 구입하신 요런 샴푸 종류들도 마찬가지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샴푸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테라스타즈 제품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오브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이트 유산균 종류들 33%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제 친구 추천 할인코드도 입력해보시면 되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항상 결제사 할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코 어플 다운받으신 다음에 아이오브 요렇게 검색해보시면 할인코드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 입력하시면 중복 적용됩니다.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으니까 유산균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계속 드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33%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는데 쟁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유통기한도 길어서 유통기한 2023년 11월까지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크 관련된 세일되는 제품 아마존 이베이 사이트에서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사이트 젠하이저 HD 560짜리 제품 현재 세일되서 155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헤드폰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리퍼 제품들 15%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보스에서 직접 리퍼한 노이즈 캔슬링 700짜리 제품 279불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받으시면 237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반부가세는 내쉬어야지 되겠지만 보스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다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선풍기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리퍼 제품들 15% 세일 가능합니다. 모니터 종류라던지 아이패드라던지 아이폰, 헤드폰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애플워치 등 여러 테크 관련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띨 정보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오늘의 정보가 쇼핑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